백정이 양반된 이야기 옛날 옛날에 서울 성 밖에 고시성을 가진 백정 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백정이란 소나 돼지 같은 가축을 잡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옛날 사람들은 백정을 천하게 여기고 무시했답니다. 고시성을 가진 이 백정은 비록 신부는 천하지만 아주 억척같이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모아 소문난 부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천한 신분 때문에 부자가 되었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이놈 저놈하며 여전히 업신여겼습니다. 아무리 부자면 뭘 해? 그래봤자 천한 백정이잖아? 맞아 천한 백정 주제의 부자라고 잘난 제 하기는 모두가 천하다고 업신여기니 백정은 돈이 많아도 하나도 즐겁지 않았습니다. 돈이 있으면 뭐하나 신분이 천한데 가난하더라도 무시당하지 않고 사는 양반들이 정말 부럽구나. 이렇게 백정은 기가 죽어서 큰소리 한 번 못 치고 남의 눈치만 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백정이 사는 곳에서 얼마 안 떨어진 곳에 윤시성을 가진 양반이 살았어요. 이 양반은 신분은 높지만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나랏돈을 구워다 썼는데 그것도 못 갚을 정도로 가난했어요. 나랏돈을 갚아야 할 기한이 당장 내일인데도 갚을 길이 없어서 그냥 벌받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비록 신분은 천하지만 마음씨 착한 백정이 이 양반의 딱한 사정을 알고 남의 눈을 피해 한밤중에 돈을 가지고 양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가난해도 양반은 양반이라 천한 백정을 만나주기는커녕 하인들이 문앞을 받고 서서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감히 천한 백정 주제에 양반을 만나게 해달라고 이런 버릇없는 놈을 만나 썩 돌아가지 못해 제발 한 번만 나리를 만나게 해주세요. 백정은 여러 번 부탁을 해서 겨우 양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히 고개도 못 들고 양반 앞에 꼬라앉아서 가지고 온 돈을 내밀며 말했어요. 주제 넘은 말씀이지만 소인이 듣자 하니 나리께서 나랏돈을 갚지 못해 걱정하신다고 하기에 돈을 좀 가져왔습니다. 천한 놈의 돈이지만 부디 거두어 주십시오. 양반은 속으로는 너무 반가워서 당장이라도 덥석 받고 싶었지만 체면 때문에 점잖게 거절했습니다. 왜 내가 아무런 이유 없이 내 돈을 받아야 하느냐 어서 가지고 돌아가거라. 소인이 비록 천한 백정이지만 모아놓은 돈이 조금 있습니다. 이 돈으로 나리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다면 그걸로 만족하니 부디 이 돈을 받아서 써주십시오. 백정이 여러 번 간곡하게 말하자 양반은 마침내 그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빌린 나랏돈을 갚았지요. 그 일이 있고 얼마 후 백정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처분해서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시골에 가서 신분을 감추고 양반 행세를 하며 살아볼 생각이었지요. 나도 이제 사람답게 살아보자 이렇게 계속 무시당하면서 살 수는 없어. 시골로 내려간 백정은 양반들이 많이 사는 어느 고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양반 노릇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다른 양반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집안에만 숨어 살았습니다. 그러자 그 고을에 사는 다른 양반들이 백정을 수상하게 생각하고 뒤에서 수긍어렸어요. 저렇게 매일 집안에만 있으면서 이웃에게 인사도 할 줄 모르다니 근본도 모르는 산 것이 남의 고을에 와서 양반 행세를 하는 것이 들림없어. 아니 내가 듣기로는 전에 살던 곳에서 큰 잘못을 저지르고 도망친 양반이라고 하던데 양반들이 자기들과 어울리지 않는 백정을 두고 별별 소리를 다했지만 백정은 어찌해야 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마침 들리는 소문이 예전에 백정이 도움을 줬던 그 윤씨 양반이 서울에서 큰 벼슬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백정은 그 이야기를 듣고 올커니 했지요. 그리고 양반들이 모인 곳으로 가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인사가 늦었소이다. 나는 고아무게라고 서울에서 큰 벼슬을 하는 윤대감과 아주 가까운 사이지요. 그러자 양반들은 더 궁금해하며 윤대감과 어떻게 가까운 사이인지 백정에게 자꾸 캐물었습니다. 곤란해진 백정은 국립 끝에 윤대감 부인이 바로 바로 자기 손의 누위라고 둘러댔습니다. 백정의 거짓말을 믿은 양반들은 그 뒤로 백정을 업신여기지 않고 서로 앞다퉈 친하게 지내려고 했어요. 백정은 그렇게 시골 양반들과 어울려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백정의 누위가 서울에서 큰 벼슬을 하는 윤대감 부인이라는 소문이 돌고 돌아 마침 암행어사로 그 고울에 내려온 윤대감의 마다들기에 들어갔습니다. 윤대감의 마다들인 암행어사가 소문을 들어보니 고 암흑애라는 양반이 자기의 외삼촌이라는 이야기인데 그런 삼촌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서 의아해 했습니다. 나도 모르는 외삼촌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지 뭔가 사연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암행어사는 남몰래 백정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주인장 계시오 나는 서울 사는 윤대감의 아들이라오 이 댁에 나의 외삼촌 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해서 만나 뵈러 왔소 윤대감의 아들이라고요 당황한 백정은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암행어사 앞에 엎드려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백정이라고 무시당하며 사는 것이 하도 원통해서 한 번 제대로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사정을 들은 암행어사 가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이 우리 아버지를 도와줬다는 그 백정이요? 백정이 맞다고 대답하자 암행어사 는 잘못을 탓하기는 커녕 백정에게 고마워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때 자네에게 도움받은 것을 두고두고 얼마나 고마워하셨는지 모른다네 그때 자네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나 또한 지금 이렇게 벼슬길에 나가서 잘 살 수 없었을 것이네. 이제 아무 걱정 마시게 내게 좋은 생각이 있네. 그러고는 다음 날 관하에서 사람이 오면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일러주고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백정의 집에는 커다란 가마를 맨 사령들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이웃 사람들은 모두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백정의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사령들은 메고 온 가마를 마당에 내려놓고 백정 앞에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암행어사의 분부를 받고 왔습니다. 그래 무슨 분부냐 백정은 모르는 척 마루에 점잖게 앉아서 물었습니다. 어사께서 외삼촌 되시는 이대 어른을 모셔오라고 저희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자 백정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화를 내며 사령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를 모셔오라고 했다고 그놈이 암행어사로 내려왔으면 마땅히 어린 것이 먼저 어른을 찾아뵙고 인사를 해야지 감히 어른 보고 오라 가라 한다는 말이냐 사령들은 어쩔 줄 모르고 고개만 푹 숙였습니다. 이 모습을 본 골 양반들은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 졌어요. 벼슬아치들도 벌벌 떠는 암행어사에게 이놈 저놈하고 욕을 나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암행어사의 계획은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뒤 골 양반들은 모두 백정을 우러러보고 그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쓰게 되었어요. 그런데 서울로 돌아간 암행어사가 집안 식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자 아버지와 다른 식구들은 다 잘했다고 칭찬하는데 유독 둘째 아들만 화를 내는 것입니다. 형님 아무리 우리를 도와주었다고 하지만 천하디 천한 백정이 감히 우리 외삼촌이라고 떠들고 다니는 걸 그냥 두셨단 말입니까? 그 사람은 우리 은인이지 않느냐? 그래도 그렇지 백정이 양반으로 타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직접 내려가서 그놈을 단단히 혼내야겠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 길로 백정이 살고 있는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그러고는 당장 관할을 찾아가 고을 원님과 아전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지요. 나는 얼마 전에 이 고을을 다녀간 암행어사의 동생이오. 이 고을에서 가짜 양반 노릇을 노릇을 하는 죄인을 잡으러 왔으니 어서 사령들을 모아주시오. 사람들이 모이자 말랬습니다. 내 외삼촌이라고 떠들고 다니는 고 암흑애를 당장 묶어서 잡아오너라. 사령들은 영문도 모르고 백정의 집으로 몰려갔어요. 그리고 백정에게 사실을 알렸지요. 백정은 너무나 놀라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 갑자기 좋은 꾀가 떠올랐습니다. 옳지. 백정은 시체미를 떼고 사령들에게 말했어요. 그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가끔 발작을 일으켰는데 또 그 발작이 도지 모양이구나. 내가 그 아이의 발작을 가라앉힐 방법을 알고 있으니 어서 가보자. 백정이 사령들을 납세우고 관하에 들어서자 둘째 아들은 기가 막혔습니다. 죄인을 잡아오라고 했는데 죄인이 사령들을 납세우고 들어오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 저 못된 백정들을 묶어서 끌고 오라고 했는데 왜 멀쩡하게 들어오게 두는 것이냐. 그러자 백정은 태연한 얼굴로 사령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한 말이 맞지 않느냐 저 아이 눈빛을 좀 보거라 발작을 일으킨 것이 틀림 없지 발작을 가라앉힐 때까지 어서 묶어두거라. 둘째 아들은 이성을 잃고 얼굴이 벌개져 고래고래 악을 쓰고 그동안 높은 양반으로 알고 모시던 백정은 침착한 표정으로 조용조용 차분하게 말을 하니 사령들은 백정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달려들어 새끼줄로 꽁꽁 묶자 이놈들 이게 무슨 짓이냐 하며 발버둥을 쳤지요. 백정은 다시 사령들에게 말했습니다. 약방에 가서 약숙 좀 얻어다 주게 내가 전에도 저 아이의 발작을 쑥듬으로 고친 적이 쑥을 비벼서 주먹만 하게 만들어 불을 붙이고는 둘째 아들 등에 올려놓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뜨겁다고 소리를 질렀지요. 어허 이번 발작은 저번보다 훨씬 더 심하구나. 쑥듬을 더 떠야겠다. 백정은 둘째 아들 몸에 쑥듬을 한 번에 열 개나 올려놓고 불을 붙였습니다. 둘째 아들은 너무 뜨겁고 아파서 말도 못하고 신음 소리만 냈어요. 아직도 발작이 가라앉지 않았느냐. 그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난 둘째 아들은 양반 체면이고 뭐고 다 던져버리고 백정에게 매달려 사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외삼촌 이제 정신이 듭니다. 발작이 다시 도지면 큰일이니 한 스무 군데 덧듬을 뜨자꾸나. 백정의 말에 둘째 아들은 눈물까지 흘리며 사정했습니다. 아닙니다. 외삼촌 정말 다 나았어요? 정말이냐? 예. 단단히 다짐을 받은 백정은 하는 수 없다는 듯이 둘째 아들을 풀어주었습니다. 겨우 풀려난 둘째 아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서울로 도망을 갔답니다. 그 후로 백정은 아무에게도 무시당하는 일 없이 떵떵거리며 잘 살았다고 합니다. 거북 바위 이야기 먼 옛날 동해 용궁에 살던 거북이가 어느 날 용왕에게 금강산 구경을 허락해 달라고 간절하게 청원하였습니다. 용왕이 선뜻 승낙하지 않자 앞에 엎드린 거북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래였어요. 용왕님 금강산 구경은 소신의 평생 소원이오니 이 심정을 깊이 헤아려 주옵소서. 용왕은 흰수염을 내리쓸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대는 용궁을 지키는 신하로서 바깥 세상에 나가 본일이 없거늘 금강산이 좋은 줄은 어찌 알았느냐 또 무슨 생각으로 제 소임을 버리고 구경 가려 하는고 동해를 지키는 고래 대구 삼치와 도미들이 바다로 나갔다가 매번 때를 어기고 늦게 돌아오기에 제가 그 까닭을 따져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동쪽 바다 기슬계 우뚝 솟은 금강산이 용궁보다 황홀하여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노늘다가 늦었다 하더이다. 그래서 소신도 금강산을 꼭 한번 구경하고 싶습니다. 용왕은 대답 없이 한동안 흰수연만 어루만졌습니다. 거북은 누구보다도 중실하게 제 직분을 명심하고 궁궐을 지켜온 중직한 신하였지. 이렇게 생각한 용왕은 거북이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고 싶었으나 한 가지만은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천하명승 금강산은 무산들과는 달리 봄에는 금강산 여름에는 봉래산 가을은 풍악산 겨울은 개골산이라 하여 사시장철 절경이라 하지 않던가 그 가운데도 만폭동의 가을 풍경은 하늘의 별들조차 부러워 내려앉을 만큼 황홀하다고 소문이 자자하지 지금은 바야흐로 가을도 한창인 계절이라 아무리 중직한 거북이라 해도 그 절경에 빠져 돌아올 시일을 어기지 않는다고 어찌 장담하겠는가 용왕은 이런 생각 끝에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너의 중직함을 믿고 특별히 허락하노니 단풍이 지기 전에 빨리 돌아와서 짐을 기쁘게 하라. 황홍하옵니다. 명심하여 때를 어기지 않겠사옵니다. 거북이는 너무 기뻐 수십 번 절을 하고 용왕 앞을 물러난 즉시 수정궁 큰 문을 나섰습니다. 거북이는 오래간만에 동해 푸른 파도 위에 두둥실 떠오르니 갑갑하던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았고 기분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이 상쾌하였습니다. 거북이는 즐겁게 해염도 치고 자맥질도 하면서 여러 날 만에 금강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지금의 거북소 곁에 있는 바위 확 속에 빠져나와 만폭동에 이르렀습니다. 순간 너무도 황홀한 절경에 거북이는 그만 넋을 잃고 말았어요. 고래와 대구 삼치 도미들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한 말이 헛소리는 아니었구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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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명승 구경이나 실컷 하고 돌아가야지. 거북이는 목을 한껏 빼들고 사방을 돌아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구경을 해야 좋을지 작은 키에 엉금엉금 느린 걸음으로는 도저히 다 돌아볼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 높은 곳에 올라가 금강산 정경부터 바라보아야지. 거북이는 이리저리 궁리한 끝에 이렇게 마음 먹었습니다. 거북이는 고개를 들고 단풍이 붉게 타는 계곡과 바위 산들을 바라보았어요. 시원하게 떨어지는 폭포와 거울같이 맑은 소를 굽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산 중턱에 오르는 것만도 꼬박 사흘이나 걸렸어요. 거북이는 산 중턱에 받침 돌을 묘하게 고여 세워놓은 듯한 비석 바위에 눈이 팔렸습니다. 그러다 한동안은 너럭 바위가 담처럼 높지기 둘러선 한가운데 자리한 배소의 마음이 끌렸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경치에 취해 떨어지지 않는 걸음을 겨우 떼어 올라가다가 화룡담 왼쪽에 둥글 넓적한 바위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사방을 둘러보니 눈앞에 펼쳐진 경치는 이루 다말로 할 수 없었습니다. 동으로는 월출봉 혈망봉 등이 신기한 자태를 드러내고 남쪽으로는 만폭동에 여러 소들이 비단 끈에 꿰어놓은 진주구슬처럼 층층이 연이어 앉아있었습니다. 아 저기가 유명한 팔다미로구나 우리 용왕님 자리에도 여의주 구슬은 딱 한 개가 붙어있을 뿐인데 금강산은 한 골짜기에 만도 저렇게 많은 진주구슬이 있으니 세상에 여기보다 더 좋은 명승이 어디 또 있으리요 거북이는 그렇게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돌면서 보고 또 보아도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금강산의 다른 골짜기를 다 보려면 어서 떠나야 했지만 거북이는 도무지 발걸음을 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단풍잎이 지기 전에 돌아가야 한다는 약속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거북이는 용왕의 명을 어기게 되었다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했어요. 그거 보라고 아무리 충직한 거북이도 금강산 구경에는 별 도리가 없지 않아? 고래나 대구 삼치 도미들의 비웃음을 생각할 겨를 조차 없었습니다. 거북이는 허둥지둥 거북소로 달려가 바윗돌에 뚫린 구멍부터 찾았어요. 이 구멍으로 빠져나가기만 하면 동해바다에 들어서게 되겠지. 바다에 나가 혹시 고래를 만나 그 등에 엎여간다면 용궁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한 거북은 돌화계 양쪽 언저리를 두 앞발로 덥석 잡고 구멍 속에 머리부터 들이밀었습니다. 하지만 양쪽 어깨가 모서리에 걸려 몸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허사였어요. 기진맥진한 거북은 속에 들이밀었던 머리를 도로 빼냈습니다. 금강선으로 올 때 빠져나왔던 구멍이 그새 작아졌단 말인가? 아무리 궁리를 해보아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거북이는 그동안 산산부리를 적신 물을 마셨고 사양 내 풍기는 풀방석에서 쉬며 맑은 가을 바람 속에서 즐겁게 지내왔습니다. 그러는 사이 자신의 몸이 불었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했지요. 한참을 쉰 후에 다시 머리를 들이밀며 발버둥을 치던 거북은 마침내 용궁으로 돌아갈 것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되고 보니 몹시 근심스러웠으나 한편으로는 은근히 기쁘기도 했어요. 모르겠다 금강산이 하도 아름다워 온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 한다지 않아 하늘의 선녀들도 내려오면 돌아갈 줄 모른다는데 나라고 용궁보다 더 멋진 이 명산에서 살면 안 된다는 말이 있어 거북이는 마침내 거북소에 보금자리를 잡고 나서 짧은 목을 길게 빼어 산뽕우리와 계곡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모습이 굳어져 거북바위가 되었다고 합니다. 마음의 거울 먼 옛날 별금강에서 돌을 닦은 한 도사가 마침내 천선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을 때 일입니다. 처음으로 하늘에 올라온 천선은 선녀들의 안내를 받으며 하늘 궁전의 여러 곳을 돌아보다가 궁전과 그 주변의 동산에서 짙은 향기가 끝없이 풍겨나고 있는 것을 보고 신비스럽게 여겼습니다. 천선은 안내를 맡은 선녀에게 물어보았어요? 하늘 궁전에는 왜 이처럼 짙은 향기가 늘 가득 차있지요? 이 향기는 말리화가 풍기는 향기입니다. 말리화는 너무도 향기로워 그 향이 말리까지 퍼진다고 합니다. 선녀는 생긋 웃으며 곳곳에 소담하게 피어있는 자그마한 꽃송이를 가리켰습니다. 꽃털기 앞에 앉아 향기를 맡아보던 천선은 문득 자기가 돌을 닦던 별금강이 그리워지면서 이 꽃을 별금강에 가져다가 심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천선은 옥황상재로부터 지상에 한번 다녀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천선은 이 기회에 별금강에 들러 말리화를 심고 싶다는 소원을 옥황상재에게 아뢰었습니다. 옥황상재도 자기가 돌을 갔던 곳을 잊지 않고 더 아름답게 꾸미려는 천선의 마음을 기특히 여겨 그의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천선은 말리화 한포기를 떠 가지고 별금강에 내려왔습니다. 그는 아늑하고 양지바른 곳에 말리화를 심었습니다. 순간 별금강 주위는 말리화 향기로 차고 넘쳤어요. 찬서는 소원을 상취한 기쁨에 별금강에 도사들을 불렀습니다. 네, 이번에 별금강에 내려오면서 귀한 보물을 가져왔는데 무엇인지 한번 알아맞춰보시오. 도사들은 영문을 몰라 서로 마주보기만 할 뿐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결국 한 도사가 천선에게 먼저 물어보았어요. 무엇을 가지고 오셨는지 알려주십시오. 무엇을 가지고 왔는지 아무도 모르겠단 말인가? 예, 모르겠습니다. 도사들은 천선의 주위를 돌면서 무엇을 가져왔는지 알아맞춰 보려 했으나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모두들 눈으로만 찾으려 하지 말고 냄새를 맡아보시오. 냄새라구요? 그래, 아무 냄새도 안 난단 말이요. 예, 전혀 안 납니다. 허, 그럴 리가 있나. 천선은 영문을 몰라 하는 그들을 데리고 방금 심어놓은 말리와 앞으로 가서 냄새를 맡아보게 하였습니다. 하늘 궁전의 꽃이라는데 향기가 특이한 것은 모르겠는데. 말리와 앞에 다가가 냄새를 맡은 도사들은 고개를 갸우뚱 했습니다. 별금강의 도라지꽃 향기보다도 못한 것 같은데. 한 도사의 말을 듣고 이상하게 생각한 천선은 지선을 불러다 냄새를 맡게 하였습니다. 과연 하늘 궁전의 꽃은 다른 것 같아요. 지상의 꽃보다 향기롭기는 하나 골짜기 멀리까지 풍길 향기는 못 됩니다. 지선의 말을 들은 천선은 말리와의 향기는 돌을 터득한 정도에 따라 서로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말리와는 신선이 되기 위해 닦는 도에 대한 도통의 정도를 가늠해 보는 거울로 삼을 수 있겠군요. 별금강 도사들은 천선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 였습니다. 도사들은 이 꽃을 가까이 하고도 향기를 느끼지 못할 때는 아직 속세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도를 더 닦아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멀리에서도 향기가 느껴질 때에는 신선이 되어간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때문에 별금강 도사들은 저마다 자신이 사는 곳에 이 꽃씨를 받아다 심고 가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별금강 골 안에 말리와가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랬던 말리와는 후세에 와서 사람의 마음이 착한가 착하지 못한가를 가려보는 마음의 거울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신선들과 같이 마음이 선한 사람은 이 꽃의 향기를 맡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꽃의 향기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경치를 지킨 도사 옛날 외금강 기슭 어느 마을에 공시성을 가진 욕심많은 지주가 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악착스럽게 남의 것을 빼앗아 냈던지 아무리 제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던 사람도 공 지주의 손에 걸려들기만 하면 얼마 못 가서 땅을 떼이고야 말았습니다. 공 지주가 마을에 나타난 지 몇 해 만에 주변 땅들이 거의 다 그의 손하기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간혹 끈질기게 제 땅을 가지고 있는 자작농들이 있었는데 공 지주는 이 땅을 볼 때마다 음식 먹다 체한 사람처럼 오만상을 찌푸리곤 하였습니다. 저것마저 내 것으로 만들 수 없을까? 밤낮으로 이런 궁리를 하던 공지주는 마침내 좋은 수를 생각해 냈습니다. 간혹 이웃의 소나 다른 가축이 공지주의 논두렁을 좀 밟거나 곡식 잎이라도 핥히면 몇십 배로 변상을 시키는 것이었어요. 그래도 되지 않으면 가을철 남의 논두렁에 제지 제지 볕단을 몇 단 슬쩍 옮겨 놓았습니다. 그러고는 다음 날 소동을 일으켰지요. 누가 모를 줄 알고 남의 볕단을 슬쩍 도둑질한 거야? 난 맹세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논주의는 억울하다는 듯이 펄쩍 뛰었습니다. 어허 그럼 볕단이 발이 달려 걸어갔단 말이냐 날개가 있어 날아갔단 말이냐 이런 도둑질을 하다니 이렇게 도적으로 몬 다음 광가에 고발하여 땅을 통째로 빼앗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공지주는 이런 장괴로 마침내 주변의 모든 땅을 다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땅만이 아니라 남의 것은 무엇이든지 제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꼭 빼앗아 내고야 말았습니다. 일이나 승냥이보다 더 악독한 놈이야 어찌 저리 욕심이 많은지 사람들은 그를 미워했지만 관세 위에 돈이 있는 세상이라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백성으로서는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땅을 떼인 많은 사람이 공지주 밑에서 소작을 살거나 살 길을 찾아 멀리 떠나게 되었어요. 바로 그때 이 마을에 매를 가지고 다니는 젊은 사냥꾼이 나타났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매는 크기가 보통 매의 몇 값절이나 되고 힘은 또 몇십 배나 쎄었습니다. 그 매는 아무 짐승이나 마음대로 잡는 신기한 매라고 하더군. 이런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자 온 마을이 술렁거렸습니다. 하니 바람이 사흘만 불면 안 가는 데가 없다고 그 소문 또한 공지주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런 매가 세상에 있다. 그걸 어떻게 빼앗을 수 없을까? 공지주는 제 눈으로 한번 보아야 속이 시원한지라 곧 사람을 보내서 매 사냥꾼을 데려오게 하였습니다. 얼마 후 매를 가진 사냥꾼이 그의 집에 나타났습니다. 첫눈에 보기에도 매는 아이 몸짓만큼이나 컸습니다. 빛나는 눈과 속불같이 단단한 부리 그리고 새갈키 같은 발톱과 참대뿌리 같은 다리 그 어느 것을 보아도 보통 매가 아닌 것이 틀림 없었어요. 저것이 한번 나래를 펼치고 하늘로 솟아오르면 무짐승들이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 굳어져 옴짝 못하고 붙잡힐 것이 분명하구나. 공지주는 매를 본 순간 대번에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공지주는 웬만해서는 남의 것을 보고는 좋다고 해본 적이 없었지만 이번만은 저도 모르게 달려나가 반색을 했습니다. 참 좋은 매를 가지고 있소. 이 매를 어디서 구했소. 구한 게 아니라 키웠습니다. 공지주가 매를 브라운드 바라보며 말을 걸자 매 사냥꾼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키우다니 집에서 키웠단 말이오. 예 다섯 대를 내려오며 키웠더니 이런 큰 매가 되었습지요. 다섯 대 다섯 대만 이라 그래 다섯 대만 키우면 아무 매고 다 이렇게 크오. 아무 매나 다 그런 건 아니겠지요. 글쎄 그렇겠지 무슨 방법이 있는 것이 분명한데 여보시오 나한테 그걸 알려줄 수 없겠소. 그럴 수가 있나요. 다 값을 치러야 하는 건데 그냥은 안됩니다. 사냥꾼은 이렇게 말하며 곧 사냥을 가야겠다고 성큼성큼 문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공지주는 뒤에서 멍청이 그를 바라보다가 사냥 구경이나 하자고 급히 뒤를 따라 나섰어요. 공지주가 산기색으로 달려 나갔을 때는 벌써 매가 하늘에 솟구쳐 올랐습니다. 매는 창공에 높이 떠서 거센 나래를 기웃거리며 유유히 공중을 떠돌고 있었어요. 이따금 무엇인가 발견한 듯 고개를 기웃하기도 하고 좌우로 위아래로 떠돌며 높은 하늘을 수놓 있었습니다. 신기한 매사냥을 구경하려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왔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여기저기서 꺾어 꺾어리던 묻 꽝들의 울음소리는 간 곳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매가 한쪽으로 기웃거리더니 쏜살같이 아래로 내리꽂혔습니다.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며 그쪽으로 달려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얼마 가지도 못해서 벌써 매는 커다란 살쾡이 한 마리를 움켜쥐고 주인한테로 날아왔습니다. 여기저기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왕이면 사람이 먹을 걸 잡지 맛좋은 사냥감도 많을텐데 공지주가 공지주가 뒤에서 멍하니 바라보다가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나오는 사냥꾼을 보고 못마땅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는 놀라운 사냥 솜씨를 지닌 매를 보자 속에서 온갖 욕심과 심술이 되살아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권 공지를 공지를 바싹 축혀든 꿩 한 마리가 엎드려 있었어요. 공지주는 그 자리에 풀썩 엎드리며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잡고 보니 정말 꿩이었어요. 사람들이 몹시 신기해서 그리로 모여들었습니다. 사냥꾼은 어디에 또 무엇이 있을지 모르니 다른 데를 찾아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숲을 뒤지는데 여기서는 꿩이요 저기서는 토끼요 하면서 모두가 한 마리씩 잡아냈습니다. 모두 매가 사냥한 것들이었어요. 사람들이 환성을 지르며 그것을 사냥꾼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잡은 사람이 주인이니 다 가져가세요. 사냥꾼은 이렇게 말하고 받지 않았습니다. 짐승을 한 마리씩 얻은 사람들은 모두 기뻐했으며 매 사냥꾼 또한 기쁜 얼굴로 집으로 돌아가려 할 때 였습니다. 공지주는 바로 이때다 싶어 사냥꾼을 불렀습니다. 이봐요 젊은이 우리 집으로 갑시다. 갑자기 초대를 하시니 당황스럽습니다. 다음에 가도록 하지요. 공지주는 싫다고 하는 사냥꾼을 억지로 자기 집으로 데려 갔습니다. 드라곤은 드라곤은 술상을 한 상 잘 차려놓고 잔을 들이대면서 어떻게 이놈의 매를 빼앗을까 궁리를 하였어요. 공지주의 이런 속심을 뻔히 아는 동네의 사람들은 마음 졸이며 근심을 하였습니다. 공지주는 어떻게 하든지 사냥꾼에게 더 바싹 붙어서 간을 빼내고자 벼렀지요. 다음날 공지주는 매 사냥꾼을 따라 나서며 오늘은 노루를 잡아보라고 하였습니다. 매가 정말 아무 짐승이나 다 잡는지 제 눈으로 보고 싶어서 였어요. 노루요? 어디 한번 잡아 봅시다. 사냥꾼은 매를 풀어 사냥을 시작했는데 과연 그날 노루를 세 마리나 잡았습니다. 공지주는 욕심이나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공지주는 그날도 사냥꾼을 제 집으로 데리고 가서 한상 잘 차린 다음 제 생각을 곧바로 들이대었습니다. 여보게 젊은이 우리 집에 들어와 함께 살지 않겠나? 뭐 자네 보고 힘든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나하고 같이 사냥이나 다니면서 말벗이나 해주고 이렇게 술친구나 해달란 말일세 어떤가? 공지주는 살살 웃음을 치며 술잔을 권했습니다. 젊은 매사냥꾼은 공지주가 주는 술을 그대로 꿀꺽꿀꺽 받아 마셨지요. 매사냥꾼은 잔뜩 취기가 올랐으나 정신은 똑바로 차리고 있었습니다. 말씀은 고맙습니다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집 형제가 아홉에 새갓난 조카가 스물이라 모두 스물아홉 세대가 땅 한때기 없이 이 매 한마리를 의지하며 삽니다. 공지주가 하도 어이가 없어 멍하니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스물아홉 명이 아니라 스물아홉 세대가 매 한마리의 매어 산단 말이오? 그게 무슨 황당한 소리요? 얼마든지 먹고 살지요. 고기가 먹고 싶으면 하루에 노루를 몇 마리씩 잡지요. 사슴을 잡으면 녹용을 얻을 수 있고 녹용은 부르는 게 값이 아닙니까? 또 곰을 잡으면 세상에 웅담보다 더 귀한 약이 어디 있나요? 게다가 금강산 녹용이요 웅담이요 하면 다른 데서 나는 것보다 그 값이 몇 값절 나가는데 스물아홉 세대가 아니라 백세대라도 먹고 살 수 있지요. 공지주가 커진 눈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정말 저 매가 사슴이나 곰도 잡는단 말인가? 내가 바로 그래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까진 노루나 꽁이나 잡자면 무엇하러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공지주는 욕심이 나서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알겠네 자네는 앞으로 걱정할 필요 없네 자네 식구 스물 아홉 세대를 다 이곳으로 데려오게 내 다른 소작인들을 내쫓고서라도 자네 식구들에게 내 땅을 내줄 터이니 그 땅을 부쳐먹고 살도록 하게 그럴 법이 있나요? 농사를 짓지 않아도 살 수 있는데 왜 구태여 남의 땅을 붙이며 고생을 해요? 땅을 아예 넘겨준다면 몰라도 땅을 넘겨준다면 매를 나한테 주겠나? 그렇다면 한번 생각 좀 해보지요. 매 사냥꾼이 이렇게 말하자 막상 그만한 땅을 떼어준다고 생각하니 공지주의 가슴이 섬뜩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매에 대한 욕심은 그칠 수가 없어 큰 소리를 쳤어요. 이보시요. 매 한 마리로 서른 세대가 먹고 살 땅을 바꾼다니 그게 말이나 되요? 정신이 있소? 그러자 매 사냥꾼은 벌떡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언제 바꾸자고 했소? 사슴이나 곰을 몇 마리 잡으면 그만한 미처는 며칠이면 장만할 터인데 내가 미치면 미쳤지 영감님이 미칠 것 같소? 그러자 공지주는 황급히 그를 다시 붙들어 앉혔습니다. 생각해보니 매 주인의 말대로 매 사냥만 자라면 떼어준 땅 미처는 당장 나올 것 같고 거기다 2,3년이면 또다시 빼앗을 수 있는 땅이라 별로 아까울 것이 없었습니다. 공지주는 제 땅 문서를 꺼내놓고 매 사냥꾼에게 넘겨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매 사냥꾼은 어떻게 알았는지 좋은 땅만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공지주는 매 사냥꾼이 달라는 대로 넘겨주었고 매 사냥꾼은 땅 문서를 품에 넣고 그대로 공지주의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 밤 마을에는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매 사냥꾼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땅 문서를 한 장씩 나누어주는 것이었어요. 내 매를 팔아서 산 땅이니 절대로 빼앗기지 말아요. 매 사냥꾼은 이런 당부를 하고는 자취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공지주는 그것도 모르고 땅을 떼어준 서운한 생각에 밤 새도록 잠들지 못하고 뒷체락 거렸습니다. 이윽고 다음날 아침 일찍 서둘러 머슴들을 데리고 금강산 깊은 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당장 곰을 잡아서 본전을 뽑아야지. 매도 새 주인의 마음을 알았다는 듯 그의 어깨 위에서 퍼덕퍼덕 짓을 치며 흥을 도두었습니다. 드디어 매가 하늘에 올랐어요. 매는 거대한 나래를 쭉 펼치고 삐죽삐죽 금강산 높은 봉오리를 맴돌며 골짜기를 샅샅이 굽어보았습니다. 곰을 잡아라 웅담이 제일 값나가는 약이다. 꼭 곰을 잡아야 한다. 공지주는 하늘을 우러르며 이렇게 불을 지졌습니다. 몇 바퀴 공중을 돌던 매가 몸을 기웃하더니 외금강 쪽으로 쏜살같이 내리 꽂혔습니다. 공지주는 바위뿌리의 차이고 나무 뜬걸에 옷이 찍히며 그쪽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매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머슴들을 몰고 제 자신도 산 등성이를 오르고 내리며 찾아보았으나 매가 간 곳을 찾아낼 수 없었어요. 공지주는 하도 어이가 없고 분해서 이를 갈며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매는 바로 큰길 옆 높지도 않은 봉우리에 떡 버티고 앉아있었습니다. 여기 있었구나. 우린 그런 줄도 모르고 공지주가 반가워서 소리쳐 불렀으나 매는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그 곁으로 다가갔으나 그래도 까딱 안고 앉아만 있었어요. 하도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돌을 던져보았습니다. 갑자기 매의 몸이 불쑥 커졌어요. 다시 한번 돌을 던지니 매는 또 그만큼 커졌습니다. 공지주가 기겁을 하며 달려 내려오다가 미심쩍은 생각이 들어 돌아다 보니 매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매가 눈을 부릅뜨고 당장 부리로 내려 쪼는 듯 사납게 자기를 노려보는 것이었어요. 공지주는 겁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엎어지고 넘어지며 몇 번을 뒹굴다가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욕심 사나운 공지주는 아쉬움을 견디지 못하여 다음날에도 또 그 다음날에도 슬금슬금 산에 올라 매를 살폈어요. 그때마다 매는 당장 덮치려는 듯 더더욱 무섭게 쏘아 보았습니다. 소름이 끼치도록 무서운 매의 기상에 어리나간 공지주는 겁에 질려 바깥 출입도 못하고 시름시름 알타가 얼마 못가서 죽고 말았습니다. 악독한 지주 공간은 제가 놓은 욕심덫에 걸려 죽고 말았지만 쌓이고 쌓인 백성들의 원한을 풀어준 매 사냥꾼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은 다만 그가 금강산의 아름다운 형치를 지키는 도사라고 생각했답니다. 말이 된 소금장수 옛날 어느 바닷가 마을에 소금장수가 살았습니다. 소금장수는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며 소금 파는 일을 아주 즐거워 했어요. 소금을 팔아서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지만 소금장수는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오순도순 잘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금장수는 무거운 소금 가마니를 지게에 짊어지고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사울로 소금을 팔기 위해 떠나는 것이었지요. 여보 먼 길 조심하세요. 아버지 안녕히 다녀오세요. 소금장수의 아내와 아이들이 배웅을 했습니다. 힘이 난 소금장수는 무거운 소금 가마니를 짊어졌어도 조금도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소금장수가 사는 갯마을에서 서울로 가는 길은 아주 멀었습니다. 산을 넘고 개울을 건너는 힘든 길이었지만 소금장수가 소금장수는 집에 있는 가족들을 생각하며 부지런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소금장수는 어깨 장단에 맞춰 흥겹게 노래를 부르며 걸음을 재촉했어요. 그러나 하루종일 서둘러 걸어갔는데도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저물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산속에서 하룻밤 쉬어갈 곳도 마땅치 않을 텐데 마음이 급해진 소금장수는 쟁 걸음으로 더욱 빨리 움직였습니다. 산속을 넣어서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하늘이 온통 시커멓게 변하더니 갑자기 천둥이 치며 소나기까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비가 갑자기 내리네 소금이 젖으면 큰일인데 소금장수는 빗방울에 옷이 젖는 것보다도 소금 가마니에 빗물이 스며들까 봐 더욱 마음을 졸였습니다. 소금이 녹아버리면 아무에게도 팔 수가 없으니까요. 날도 어두운데 빗줄기가 더욱 세차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빗물을 머금은 소금 가마니가 점점 무거워졌어요. 소금장수의 발걸음도 조금씩 느려졌습니다. 게다가 산속에서는 금방이라도 어디선가 호랑이가 나타날 것만 같아 소금장수는 겁이 났습니다. 빗물인지 땀방울인지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온몸이 다 젖었지요. 그렇게 정신없이 걷고 있는데 저 멀리서 불빛이 아른거렸습니다. 그 순간 소금장수는 온몸에 힘이 솟는 듯 했어요. 서둘러 불빛을 향해 달려가던 소금장수는 도착해서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불빛은 집에서 새어나오는 것이 아닌 금덩어리에서 나는 것이었습니다. 금덩어리를 발견한 소금장수는 다가가서 금덩어리를 주우려고 했어요. 그런 순간 하늘에서 무서운 소리가 났습니다. 욕심부리지 말아라. 그것을 만지는 순간 큰 위험이 닥칠 것이다. 하지만 소금장수는 금덩어리가 너무나 탐이 났습니다. 고민을 하며 땀을 뻘뻘 흘리던 소금장수는 이내 금덩어리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참 희한한 일이었어요. 금덩어리에 손을 댔는데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가 헛것을 들은 게로구나. 이게 웬 횡재냐. 나는 이 집 부자야. 그렇게 생각한 소금장수는 얼른 금덩어리를 챙겼습니다. 그러고는 비가 내리는 그곳에 소금 가마니를 그대로 버려둔 채 금덩어리를 안고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더 이상 소금을 고의 간직하고 녹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길로 집으로 돌아간 소금장수는 마당에서부터 아내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여보 내가 왔소. 이것 좀 보시오. 우리는 이제 부자요. 아내는 자고 있는 것인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큰 소리로 소리를 질렀지요. 그래도 아내가 나오지 않자 소금장수는 방문을 열고 급하게 뛰어 들어갔습니다. 자던 아내는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아니 소금장수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여보 왜 그러오 이것 좀 보시오. 이제 우리는 부자가 되었소. 이 반짝거리는 것이 금덩어리라오. 그런데 아내는 그만 깜짝 놀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소금장수는 이상해서 자신의 몸을 보았어요. 소금장수는 그만 깜짝 놀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사람이 아닌 말로 변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로 변한 상태로 목소리는 소금장수의 목소리가 그대로 나오자 부인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혹시 당신이에요? 여보 나요. 내가 산에서 금덩어리를 주웠는데 집에 와보니 내가 이렇게 말이 되어 있소. 이를 어쩌면 줬소. 그게 무슨 말이에요? 금덩어리라니요. 아무것도 없는데 당신 눈에는 이 금덩어리가 안 보인단 말이오? 그나저나 어떻게 된 거예요? 사실 소금장수는 산속에서 있었던 이를 모두 다 이야기했습니다. 하늘에서 들렸던 소리까지 말입니다. 당신이 괜한 욕심을 부려서 벌을 받은 모양이에요. 어쩌면 좋지요? 욕심을 부렸던 소금장수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소금장수는 말의 모습으로 가족들과 살 수밖에 없었답니다. 소금장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때 갔던 그 산속에 가서 제사를 지낸다고 합니다. 다시 본연의 자신의 모습으로 되돌려 달라고 말입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옛날 이야기에서는 동물들이 사람처럼 나오는 사람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짐승들이 말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람과 겨루기도 하고 사람을 돕기도 하고 심지어 복수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렇듯 이렇듯 이야기에서는 짐승이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동물들도 하나의 생명으로서 소중하게 여긴 우리 조상들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마음을 가져야겠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지혜와 감동을 주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